non 난 괜찮아 난 괜찮을까 구름 안점 없이 햄날 꽃형기만 увissy 은 hoe 안지는 얼마나 된 건가요 그래도 10년 넘은 10년은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. 남사친, 여사친이 일단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남사친, 여사친은 불가능? 잘 모르겠어요. 그럼 진우 선배는 남사친이 아니면 뭐예요? 남사친! 없다는 사건이야! 10년 넘으면 가능. 그냥 가끔 가끔 안부만 묻거나 가끔 연락해도 그냥 서로 기분도 안 나빠하고 이렇게 좀 잘 티키타카가 되면 뭔가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뭐 맨날 연락을 하고 있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스타일? 수 선배는 선을 좀 긋는 스타일이세요? 저도 모르게 선을 긋는 스타일입니다. 고백하면 그 전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? 전 없다고 생각해요. 한 번 고백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남사친한테 고백을 받아본 적이 갑자기 고백을?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그 선이 있는 느낌이에요. 상대방도 당연히 어? 얘가 날 좋아하나? 이런 생각이 안 드니까 깔끔하다.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아요. Gizu也용 천천지 한국火홍의 수지예爭論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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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떼줘도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깻잎을 떼서 내가 밥 위에 올려주면 그건 좀 아... 밥 위에 올려주면?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잡아주고 빠져야지 이걸 잡아주고 또 올려주면 오바 이건 안 돼. 딱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거기서 잡아주는 것도 공중에서 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것보다 눌러주기 아 그냥 대기 디테일 공중은 왜 안 돼요? 공중은 왜 이 아르티 교감처럼 아 그렇게 고감한 느낌? 누르기 선긋 선긋 바둑 뜨듯이 이렇게 네 손목을 딱 그렇게 이렇게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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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선배 저 이거 저 인벌에 올려도 되죠? 아 올려요 올려 아싸 빨로와 천만 원 오르겠다 미용 다음에 또 보는 걸로 아 네 다음에 언제요? 언젠가 꽃 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안녕 다음 주 수요일 어때요?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그 선이 있는 느낌이에요 안녕